슬리 조국 조국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어쩜 저렇게 인사가 잘 어울리는지 다시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요새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될 때마다 유모 감각이 일치월정하고 있어요 안 그랬는데 글씨발입니다 국정농단 제보센터 끝번호 7070 이거 대표님 아이디어라는 거 아니야 이거 7070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왜 7878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왜 7878입니까 7878 7878 해보면 718718718 이거 전화 좀 옵니까 많이 옵니다 당일날 공개하자마자 한 50통 오더니 그 뒤로 계속 오고 있는데 물론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제보를 검증 중이고요 또 상당 부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한테 일단 전화를 해서 막 특정 사람들을 욕하는 특정인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격신당과 국민들이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 창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보도 물론 들어오고 이건 검증해봐야 되겠다 싶은 제보도 있긴 있나 보네요 네 실제 있고요 상당히 굳혀진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더블체크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사건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부상한 그 마약 세관 연루욕 사건도 있잖아요 이 처리가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하라고 막 드라이브를 거니까 열심히 수사를 했더니 이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봤을 때 최소 1계급 특진 정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이 났을 건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용산에서 그거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브리핑에서 세관을 다 빼고 그래버린 거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마약과의 전쟁을 하라고 대통령은 말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과의 전쟁을 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경찰은 열성을 다해서 범인을 잡고 게다가 세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란 말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걸 빼라 하냐 이거죠 특히 안 되는 것은 용산이라는 언급을 했던 영등포 서장이 전화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종호라는 이 빨간 글씨 인물이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고 조병로라는 사람을 별 두 개 달아주겠다 녹취록이 나왔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연결이 쭉 되는데 결국 저 위에 물음 펴치인 인물이 여성으로 보이는데 멋쟁 해병 단톡방에도 이종호는 3부 체크해라는 말을 한 사람이고 지금 조병로에 대해서 승진시켜주겠다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종호가 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종호가 어디서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용산이 나왔죠 용산이 언급되었죠 그렇죠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이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전화해가지고 세관 관련 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했을 거로 의심되는 대통령실의 누구나 마약사범 관련해서 세관 관계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마약수사에서 세관 직원을 빼라는 이유가 있을 수 없잖아요 개입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진실을 밝히게 되면 정말 엽기적 사건이 날 수도 있겠다 구체적인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서 말은 못하겠고요 아이고 궁금해라 막장 드라마 쪽으로 상상을 자꾸 해야 난 하고 싶지 않아 통상적 국가운영권리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세관 직원을 보호해야 될 이익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냥 잡으면 돼요 그런데 그 세관 직원을 빼야 될 이익이 있다면 개인적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적인 이익은 없잖아요 공적인 이익은 없죠 여기에 오히려 큰 위험만 있죠 세관 직원을 보호해야 될 사적 이익 그것이 무엇일까 뭐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마약 관련 막장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체병 사건도 물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체병 사건보다 이게 더 이해가 안 가요 훨씬 이해가 안 되죠 체병 사건은 누군가 로비를 했나 그래서 전화를 했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면 말단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산이 움직였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마약을 반입하는 데 관련된 의심이 매우 높은 사람을 용산이 개입해서 빼라고 했다 이해하기 어렵죠 진짜 용산이 거론됐다는 건 아까는 수사하던 백회룡 경정의 주장이고 그 말은 영등포 경찰서장이 했다는 것이고 그 영등포 경찰서장은 결국 대통령실에 영전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백회룡 경정의 뜬금없이 듣지도 않은 용산을 들었다고 말할 리도 없고 왜냐하면 그 수사는 수사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던 수사였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녹취에 보면 경찰서장한테 그때 그러셨잖아요 용산에서 연락 왔다고 이런 대화가 흐르는데 영등포 경찰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 말했어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부인하지 않죠 소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그런 말 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용산이 왜 여기서 등장하지 그 말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고 이종호가 등장을 하고 통상 경우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정말 수사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경찰 조직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고받고 박수치고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갑자기 용산이 등장하더니 걔들 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최근에 반세청이 밝힌 입장은 자기들은 그런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용산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관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 거죠 그건 더 이상한 거죠 세관이 요청을 안 했는데 대통령실 누구는 왜 마약 밀수에 관여한 세관 직원을 봐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은 자기가 용산에서 전화를 안 받았다면 왜 갑자기 수사 잘하고 있는 경찰청장에 청찬하는 수사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빼라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통신사찰 문자 대표님한테는 안 왔어요? 저한테 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화번호로 바꿨습니다 아 전화번호로 바꿔서 주변에는 다 받았더라고요 통신 조회 대상이 3천 명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것도 다른 의미에서 정말 엽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3천 명 통신기록 조회한다 들어본 적이 없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문이 있는데 그건 빼고 명예훼손이 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 기자들이 쓴 기사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기자들도 도망간 적도 없습니다 통신 조회를 3천 명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읽고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통신 조회를 하냐고요 목적이 다른 거지 다른 거죠 그걸 빌미로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자들과 정치인과의 네트워크를 파악한 겁니다 A가 B에게 전화했구나 B는 C에게 전화했구나 관계망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도 신장식 등이 다 통지를 받았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만으로 이렇게 크게 벌린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정농단 의심에 대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야당과 반정부 성향이 갖는 기자들을 사이에서 공모하여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조리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서로 공모하여서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런 공작을 하였다라고 규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네 그렇죠 나올 리가 없죠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공안 사건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A당의 누구와 B신문사의 누구가 음모를 꾸며서 단첩단 만들듯이 그건 실패했어요 될 수가 없죠 실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남은 사건은 윤석열 명예훼손 뭘 명예훼손했다는 거냐면 부산저축은행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특정일을 봐주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실제 윤석열 검사가 봐줬냐 안 봐줬냐 따지면 되잖아요 판사가 준비기일 때 공소장에 왜 윤석열 명예훼손인데 이재명 얘기밖에 없냐고 다 빼라고 그랬죠 다 빼라고 했어 그랬어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재판이어야 되는데 공소장에는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검찰의 의도는 이재명이 뒤에서 이런 공작을 꾸며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음해했다라는 걸 밝히고 싶었던 거죠 밝혀질 리가 없죠 그게 그래서 판사가 읽어보고 이게 뭐야 윤석열 명예훼손인데 왜 이재명 얘기만 하고 있어 공소장 고쳐 이렇게 됐어요 과거 공안사건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 당시 부산저춘역 사건에서는 문제의 사람이 기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사에서는 구속 기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봐준 거 아니야 첫 번째 주인검사가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브로커를 봐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립된 허위 사실 명예훼손 법리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라는 것은 딱 보도를 할 그 시점에는 100%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사후적으로 봤더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그 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리고 그 시점에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무죄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에 기초해 봤을 때 부산저춘은행 첫 번째 사건에서 윤석열 검사가 주인검사인 건 맞습니다 그때 이 브로커가 기소 안 된 것도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에서 그 브로커가 기소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에서 윤석열 검사가 봐줬는지 안 봤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의심을 할 만하잖아요 의심할 만하죠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건을 가지고 3천 명을 턴 거죠 사실 이게 공포에 가깝습니다 3천 명 중에는 그 기자하고 통화한 사람도 있지만 통화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검찰이 해명 자료를 냈던데 저는 참 웃읍더라고요 영장에 따라서 했다 영장은 자기들이 청구해놓고 그러니까요 바로 제 말이 그 말이죠 영장 청구를 해서는 안 될 사안인 거죠 명예훼손 사건에서 3천 명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 대한민국 교사상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후보 시절에 공수처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하니까 직접 마이크 잡고 나와서 미친 거 아니야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인들 통신 사찰하고 우리 당 의원의 현재 확인된 것만 한 60-70%가 우리 의원님들 통신 사찰을 받았습니다 저도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이 돌려줘야 되는 거죠 미쳤다 미쳤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대통령실이건 검찰이건 정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례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금 벌써 20번 행사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입니다 1년 단위로 나누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1등입니다 거부왕이에요 거부왕 거부왕이야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회를 우습게 알고 국회가 왜 그러세요 대표님 너무 웃겨 진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수님일 때 정치 하셔야지 했더니 하나는 정치하고 안 맞는다고 하나는 절대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쩜 이렇게 잘 맞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뭐 퇴근할 때 정치인의 별자리를 타고 태어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실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공적으로 제가 결자해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별자리를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는데 마음 독하게 먹고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번개 해동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예정됐던 일정이 아닌데 전혀 아니었죠 무슨 얘기 하셨어요 본회의에 투표하려고 앉아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맨 뒷좌석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님은 저보다 오른편 멀리 맨 뒷자리에 앉아계신데 투표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쓱 오시더라고요 와서 저희 옆에 앉았어요 쓱 와서 네 쓱 와서 앉아서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대표께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녁 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하자요 그래서 민주당 공간으로 가서 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박산대 원내대표 세 사람이 한 두 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이 했습니다 주제를 특정히 놓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술도 마신 적도 있고 밥도 먹은 적도 있고 한데 본회의장에 이재명 대표가 제 옆자리로 온다는 얘기는 모든 카메라가 다 있는 걸 전제로 저 옆자리에 일부러 앉은 거거든요 공개되어라는 뜻으로 봅니다 나하고 조국하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있음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거죠 그리고 같이 걸어 나가는 걸 모든 기자가 다 봤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 시간 마치고 나가니까 기자분들이 앞에서 다 바글바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분들은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두 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있어야 되니까 10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솔직하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 윤석열 정권 상태가 너무 지금 걱정이 된다 나라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지금 20번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171, 조국혁신당 12 만들어줬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를 존중하기는 커녕 거부왕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서로 했습니다 혹시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낄까 봐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 거부권 남룡을 돌파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 상세한 얘기는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적인 얘기도 좀 하고요 사기 잡힐까? 옛날 얘기도 좀 했어요 2014년에 성남시장실입니다 저기가 옛날 얘기도 하고 그때 만났으니까 옛날 얘기도 하고 남자 셋이서 두 시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말이 좀 짧은 편이라서 뭘 짧아요 말이 지금 용건만 간단히 하자는 편인데 옛날 얘기도 하고 성남시장 시절에 세월호 참사 터졌을 때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셨어요 그 당시는 주목받고 조명받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시자체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세월호 단식을 제 기억에 정치인 중에 처음 한 게 아닌가 그 직전에 모라토리움 선언해가지고 작가 주목받았고 혼자 나와서 단식을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맞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10년 후에 대순후보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지 전혀 몰랐죠 저는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 하실 때 정책자문단 역할을 했었고 그때 마치 둘이서 밥 먹었는데 단식하러 딱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중앙언론 거의 조명을 안 하고 있어서 저라도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광화문을 찾아갔었어요 단식하고 나서 그때는 파파이스였는데 그때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때 이제 정치신인으로 처음 주목받는 자리에 왔었지 그때 그때는 정말 정치신인이었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시향님하고는 지연 학연 아무 연결이 없었고 뭐 유일하게 하나 공통점이면 학번이 같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학번이 같아 유보잉이 저는 당시 교수였고 지식인 입장에서 이재명 시장의 행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랬죠 매우 특이했어요 조그만 시의 시장인데 움직이는 게 달랐어요 모다토리엄도 그랬고 그다음에 당시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중요한 대권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교가 안 되죠 저는 사적으로는 문재인 당시 후보와는 가까웠죠 그와 별도로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저로서는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류가 시작되었는데 2014년 얘기부터 근래까지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의 그런 고통 시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고 저는 저대로 그런 시련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만나서 옛날 얘기하는 거라다 보니까 서로 망감이 교차하는 좀 그런 건 있었어요 두 분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도 있겠네 두 분이 케미가 잘 맞더라고요 보니까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좀 직설적인 편이고 급한 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신중한 분이세요 과격한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한 이후 행동이 빨라서 그렇지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맞아요 대중연설을 할 때 아주 강하게 액션을 취하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본 이재명은 매우 신중한 그런 분이다 조국과 이재명 이재명과 조국의 갈라치기 이간질을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 이게 써 있던데 이거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둔갑한 갈라치기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은 과거에 문재인 지지자로 둔갑해서 문재인 지지를 핑계로 문재인 이외에 모두를 공격해 분열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윤석열 지지로 끝났죠 그렇게 이재명을 물어뜯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지지자로 둔갑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핑계로 이번에는 거꾸로 문재인을 뜯고 그리고 조국을 뜯어요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가짜들이거든요 이재명을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만남하기 전에 이 대표께서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걸 제가 봤는데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람인자 인자처럼 기대는 관계인데 저도 그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갈라치기라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실제 있습니다 다행인 건 저나 이재명 대표님 두 사람은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총선 시기 기자들이 제가 A라는 말을 안 했는데 A라는 말을 한 것처럼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물어봅니다 그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 험단한 것처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어봤습니다 이 대표 반응이 예를 들어서 그랬단 말입니까? 불쾌하거나 이렇게 반응이 먼저 나와야 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방송을 보시면 조국 대표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사람인자처럼 이렇게 기대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셨고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조국혁신당이 2월 13일 날 창당 선언했을 때 그때 상당수의 여의도 사람들 정치평동가들 김우준 빼고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나 하면 조국혁신당 나오면 망할 거다 민주당의 해악을 끼칠 거다라고 예언을 다 했습니다 저 빼고요 김우준 빼고 김우준은 다른 진단을 했습니다 김우준은 우리 공장장이 항상 말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무학의 통찰이라고 멋진 말이었습니다 요즘에 안 쓰더라고요 무학의 통찰로 직관으로 어떤 경험으로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결과는 민주당도 잘 되고 조국혁신당이 잘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범야권 의석수가 현재 민주당 더하기 혁신당이 되었을까요 조국혁신당이 존재함으로써 선거판이 활성화되고 투표 의지가 높아져서 민주당도 잘 되고 혁신당도 잘 됐고 물론 일정한 긴장과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쟁과 긴장을 견뎌야 되는 거죠 이재명과 조국이 만나서 두 당이 합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당이 합당을 하면 여론조사가 현재 두 개 합한 만큼의 여론조사가 나올까요 지난 총선은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아니라 1 더하기 1 2.5가 나왔거든요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갈라치기가 무용하다 1 더하기 1을 해서 2.5를 만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이 대표님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딴 데 가서 제가 원래 말이 짧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에 투신하고 난 뒤에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옛날에 아주 말이 짧았어요 한 시간 동안 말해놓고서 말이 짧다 그러면 제가 교수님 시절부터 알다 보니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 유머 감각은 안 될 것이다 대표님이 난 너무 웃겨요 요새 자 조심해야 될 게 이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그리고 측근들 심지어는 가족들도 노래요 대표님은 넘어가실 분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도 걱정 안 하는데 주변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죠 그런 말들을 하며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조심해야 한다 다른 분들은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은 영역 중에 최근에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명을 뽑아서 임명을 하겠죠 그중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4명 중에 두 사람 이름이 저는 딱 띄었습니다 신자용이란 사람과 심우정이란 사람 중에 뽑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네 사람 모두 크게 봐서 윤석열 라인 검사죠 당연히 당연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신자용을 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원석처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신자용은 검사 자체만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원석이 약간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용이란 사람은 간을 빼줄 사람은 아닌 겁니다 검사로의 자존심은 남아있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우정이란 사람은 성격에 있어서 중립적인 표현을 쓰자면 매우 부드러운 검사입니다 말랑말랑합니까 그 다음에 그분의 아버지가 심대평이라는 과거 정치인 지사 충청도 나름 유명한 분인데 유명한 분이죠 여권 정치인의 아들이죠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휘문고를 나왔습니다 휘문고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휘문고 동기 중에 대통령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누군가가 있나 보죠 따라라라 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틀리면 다음에 나와서 반성하고 맞으면 맞으면 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자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인데 뜬금없이 이재명 얘기로 냅다 공소장을 썼잖아요 이 검사들 자신도 공소장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자기들도 그런데 그렇게 싹 썼다는 것은 이거 윤석열 보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거 보세요 나의 인사권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출세 비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휘하는 차장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당연히 대통령님 보십시오 이제 곧 검찰총장이 새로 옵니다 검찰총장이 오게 되면 바로 하는 게 인사입니다 검사장 승진입니다 출세 비법들을 지금 터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공소장을 써서 용산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어떤 공소장을 썼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용산 비서실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주현 민정수석인데 검찰 과장 검찰국장을 했던 검찰 내에서의 유명한 인사통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출세 비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제가 뭐 저희 최고위원회 때 발언을 한 건데요 첫째는 일배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우 유튜버 많이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 이름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친일적이어야 되고 국회를 무시해야 되고 제일 강력한 방법은 뭐냐 김건희 씨 연출이죠 이른바 출세했다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김건희 씨 연출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산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조중동 한결의 경향 관계 없이 그걸 취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다 그러면 큰 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할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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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